1990년대부터 30년 넘게 이어져온 불교환경운동의 경과와 현황을 이틀에 걸쳐 전해드렸습니다. 때로는 성과를 얻고 한편으로는 실패도 겪으며 불교환경운동은 오랜 세월 부침을 반복해왔는데요. 기획보도 다시 불교환경운동 세 번째 순서. 오늘은 불교환경운동의 한계와 과제를 알아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공예추방운동을 시작으로 어느덧 30년이 넘는 역사를 써온 불교환경운동. 그 과정에서 빈그릇운동과 지리산댐건설 반대운동은 결실을 맺었지만 사폐산터널 개통이나 세만금 간척에선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개발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 정부와 정치권은 종단 지도부의 협조를 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교 내부에서조차 뜻을 모으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종단과의 유기적인 결합을 바탕으로 한 환경운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별 단체들의 노력과 더불어 각 종단이 한꺼번에 같이 좀 긴밀하게 연농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줍니다. 과제라고 볼 수가 있죠. 2018년 7월 시작한 녹색사찰운동은 연평균 10여 곳의 사찰이 동참해 저변을 넓히고 있지만 확산세는 더딘 편입니다. 게다가 동참사찰 대부분이 사설사함이라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공찰의 경우 주지스님 임기가 정해져 있어 녹색사찰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등산객이나 관광객 편의를 위해 설치한 음료 자판기만으로도 일회용품 사용 금지라는 녹색사찰의 기본 덕목을 충족하지 못해 대형사찰들의 동참이 쉽지 않습니다. 사찰을 중심으로 교구 본사 차원에서 강제성을 띠더라도 주도적으로 기후교육이라든지 환경교육을 통해서 삶이 총체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의 제도와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웃 종교인 개신교에선 이미 10여 년 전 생명 목회를 지향하는 녹색교회 네트워크를 출범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공예가 무엇인지 연구한 개신교는 매년 6월 첫째 주를 환경주의로 선정하고 환경주간 공동 기도문을 비롯한 다양한 예배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움직이는 원불교는 중앙교구부터 기후행동을 실천하는 초록교구를 선언하고 지역별 초록교당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수원교구에서 출발한 탄소중립 선언을 보면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 모든 성당이 또 2040년까지는 100% 탄소중립 넷재료를 이루겠다. 이러한 선언을 하고 그에 맞는 실천과 투자를 하고 있어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응하는 실천. 민간단체가 먼저 내디딘 위대한 걸음은 교단이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함께 이어질 때 비로소 빛을 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